자, 안녕히 계십니다. 근데 우리 태진이는 안 오는 거예요? 그러고 보니 무승경도 안 왔네요? 두 사람은 일이 있어서. 아, 네. 은주씨는 더 이뻐진 것 같다. 뭘요? 야, 무승경님한테 우리 아들 구해준 신세돈 갚아야 되는데 언제 한 번 꼭 좀 들리라고 제해주세요.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인데요, 뭐. 자, 해찬이는 학교 잘 다니죠? 예, 덕분에요. 아, 그럼 맛있게 돼 드십시오. 괜찮냐? 뭐가? 아, 처남이랑 무승경이랑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괜찮냐고. 아, 몰라. 골치 아파. 알아서들 하겠지, 뭐. 자, 위하여! 위하여! 진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. 에휴,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. 어? 어? 너무 기죽을 거 없어? 네. 어, 내일 피해자랑 만나기로 했다며? 어, 가서 사정 좀 봐달라고 간곡하게 한 번 말여봐. 그런다고 되겠습니까? 아니, 일이 터지면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.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고. 아,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아,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? 아, 그래. 포기해, 어? 포기해. 아니, 장경장이 왜 이렇게 살리는겨? 속이 상해서 그러잖아요. 그리고, 팀장님이랑 무승경은 뭐예요? 자기들끼리 쏙 빠지고? 의리 없이? 아, 일이 있다 자녀. 어, 나도 알아볼 테니께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보자고. 에휴, 우리 최순기야. 어? 그 어려운 경찰 시험도 탁하니 통과했는디 이쯤이야 뭐 안 그려? 아, 저 진짜 훌륭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. 뭐니, 그 멘트는 진짜. 야, 마셔 마셔. 오늘 술값은 소장님이 내신데잖아. 아, 그려 마시자, 어? 요새 갑질하는 인간들 땀씨 속 터지는데 밤새 마셔보자고. 자, 마셔. 자, 마셔. 자, 마셔. 자, 마셔. 자, 마셔. 자, 마셔. 나 뭔가 뜨거워fficiency comal 질문이야. 뭐 bet tragedy 된다? 이 음식들 다음 resort tun 됐어요,